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사진찍는 심작가 입니다. 오늘은 블루 마운틴의 한 부분인 그랜드 캐니언의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. 블루 마운틴은 가깝게는 3-4킬로미터 멀게는 수십 킬로나 되는 트레킹 코스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랜드 캐니언 트레킹 코스는 아이들이나 여자분 또는 등산의 초보자들도 다녀올 수 있는 쉬운 코스로 3-4시간 정도 걸립니다.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험하지도 않고 온갖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. 깊은 계곡으로 한참 걸어 내려가면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계곡들이 처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. 거기에는 폭포도 있고 냇물도 흐르고 동굴도 지나고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과 쓰러진 고목들의 풍경도 사진찍기에는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사방이 온통 이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죽은 고목이나 살아있는 나무나 바위에 온통 이끼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. 이곳을 트레킹 하면서 찍은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원시 밀림의 협곡에서 힐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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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